하나, 둘, 셋!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안 줘요? 안 줘요? 아, 바보들! 난 안 빠지는 거 아냐!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즐겨주세요! 고기가 내리던 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우리가 뒤쪽이다, 형! 단둘이 처음 맞은 후! 아! 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5초전! 5초전! 다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부를 가위바위보 아삽! 아삽! 가위바위보 мор지가 빨리 wi 가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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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톱! 1, 스톱! 1, 스톱! 다시 1, 2, 3 우와! 우와! 이거 스킬 너무 크잖아! 우와! 다시 1, 2, 3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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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킬 너무 크잖아! 이거 스킬 너무 크잖아! 이거 스킬 너무 크잖아! 이거 스킬 너무 크잖아! 야 이거 높네! 아 괜찮아 괜찮아! 와 장난 아니다 이거! 여러분 이제 죽었어요! 여러분 이제 죽었어요! 대박이다 대박! 왜 그러시면 더워... 나 많은 생각을 했어 위에서 안 내려와... 전문에다 기피 기피지 만져야겠다... 우리 팀 중형 원 파트 안 좋아! 전문에다 기피 기피지 만져야겠다... 자 노래 즐기겠습니다! 레츠 겟 이뤅! 오케이! 레츠고! 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푸드가루 내 세상적으로 잘하네 아 잘하네 오 잘했다 오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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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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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힌 쇠서 돌아보는 서러운 내 눈물이 나간다 눈물이 나간다 비겁하다 욕하지마 더러운 뒷골 모두 헤매고 다녀도 내 상처를 다 곁에 있어 행복에 다 잘하네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힘없이 바치려 할 것만 아 잘하네 저 하늘이 간다 외면하는 그 순간 스톱 스톱 하시죠 하나 둘 셋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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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진짜 토네 continue How good if something couldren the rain 야 진짜 아쉽 bore double 야 완전 아쉽culosis 와 죽을 뻔했습니다 자 이게 넘어가자마자 바로 수동벨했습니다 기섭아 나 진짜 진짜 야 addresses 제가 무섭다 어 계석이 형 진짜alo 이겼다고 или 아요가 계속 1 off 야 한 번만 왜 막 막 났아 H License H License H License H License les H License 다음은. 내 눈빛에 끌렸어.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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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어차피 이 세상은데요. 사랑은 없어. 사랑은 없어. 없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갈까 여기서 끊을까? 조금만 더 갈까? 조금만 더 갈까? 조금만 더 갈까? 더 고민이야? 봐봐. 봐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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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하나만 사랑해. 가위바위보. 그만. 그만. 그만! 잠깐만요! 그만! 누구야 소민이야? 소민이야? 둘 셋! 뭐야! 얼굴이 떨어졌어! 아니 왜 얼굴이 떨어졌냐 그거 아니잖아? 아니 기분이 떨어졌네? 죄송합니다! 어우 친구인줄 알았어! 어 니깔 못하였어! 엄마야 소민이야 빨리! 아니야 아니야 너 지금 용산으로 들어갈려면 경청정 통화해야 돼 소민아 용산 들어가려면 소민아 조금 더 빠져야돼 소민아 엄마 위원회 엄마 맛있는 거 해줄게 소민아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오빠? 아니야 아니야 자기야 궁궁이 괜찮아 한 번 긁는 거라도 되겠니? 긁는 김에 두세 번 더 긁고 와 괜찮아? 긁는 김에 두세 번 더 긁고 와 괜찮아? 왜? 사갈 수 없다 이거 약간 깐죽거리는 거 아니 사갈 수 없다 유머로스하게 넘기는 거야 하나 둘 셋 깐죽이다 깐죽 하나 둘 셋 깐죽이다 깐죽 2권 이거 끝났어 끝났어 괜찮아? 괜찮지 않아 솔직히? 깐죽 완전 깐죽이야 자 갈게요 자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갈두 걱정하지 마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적절한 생각한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갑니다. 초반에 무조건 안 준다. 자기야 어디야 오빠 지금? 자기야 어디야 오빠 지금? 아 짜증 내가 난다. 정답! 야 천천히 해. 정답. 자기야 게임 다 하고 끝나고 와 아니면 내가 PC방으로 갈까? PC방으로 갈까? 네가 그랬다고? 자, PC방으로 갈까요? 하나 둘 셋. 자, PC방으로 갈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엑셀. 아니 같이 게임 할지. 아니 안 돼. 아니 안 돼. 저건 이제 찾아오겠다니. 저건 약간 협박이에요. 부들 부들 부들. 야 너 출발해 하지 말라고. 하나 둘 셋. 기분 가위바위보로 시작할게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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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좀 보내주세요. 엄마 아이디 좀 보내주세요. 아이디 좀 보내주세요. 아이디는 내가 보내겠어. 엄마 엄마 왜. 왜 왜 갑자기. 가위바위보. 와, 공격이 없어. 가위바위보는 잘하시는데. 또도 잘 보고. 하나 둘 셋. 슬슬 엄마한테. 그러니까 와. 날이니? 날아보자 날아보자. 날라보자 날라보자 날라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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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광수야 다시 꺼내겠다 야. 아니 나 날라갔으니까 날라가면 되지. 나 날라갔으니까 날라가면 되지. 한 명씩 날라가면 되잖아요. 내가 무리하고 탈거라. 무리하고 탈거라. 무리하고 탈거라. 아일리 맞다 아일리. 아일리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야 이제 겁쟁이야 아일리. 아일리 재밌을 것 같던데.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광수 찍었다. 특이 외우는 열대와 골스템 브롬퍼 베리언. 특이 외우는 열대와 골스템 브롬퍼 베리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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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쥬! 아나운서 출신 진석진 형님이십니다. MC 셔블이 영어로 왔습니다. 니쥬! 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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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석진이 형 머리가 없어요 우리가! 야 우석진이 형 머리! 승기야 한 번 해보자. 황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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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등이시부터 준비! 시작! 요원이 되어 처음 배운 말은 반갑습니다를 프랑스어로 봉주르 엉셩 때 프랑스어로 봉주르 엉셩 때 프랑스어로 봉주르 엉셩 때 스페인어로 울라 엥이 타고 데 믹주르 엉셩! 우석진이 형 사이로 이빈! 황수야! 선교님의 개설정 쟤는 이집대 아 정말 1등 한 번 해봐라 진짜. 진짜 한 번 해보자. 자 준비 시작. 캐리어원은 오늘도 공주르, 구텐탑, 즈드라, 스브이체, 신짜오, 아바쿠다. 대박 맞았어. 맞았어요. 나 진짜 맞았어. 아 제가 잘 봐야 돼. 대신. 실수네요. 자기가. 아 카운트 어디 있어. 형님. 형 이런 거 진짜. 이거 몇 피디. 잘못 눌렀다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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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승기 한 번 해보자. 빵수야. 화이팅. 화이팅. 승기자. 승기 요원은 열대어 골드로. 볼도롱 긴. 볼도롱 긴. 볼도롱 긴. 본인이 환상부 nori 초서. 상간마다 네가 떠올라. 정신이의 사랑. 평유로. 정신이의 사랑. 송아. 소 Klein환영. 정신이의 사랑. 정신이의 사랑. 퀴즈 문제를 듣고 정답을 아는 멤버는 통 아저씨 원하는 게 있으면 카루 꽂어 배팅을 하시면 되는데요. 최종 배팅 한 칼수가 가장 많은 멤버가 정답 기회를 획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단 이번엔 정답자의 양념 멤버는 플라잉채와 벌칙을 받고 칼 5개가 차감됩니다. 아 씨 똥똥한 사람은 어떻게 나가는 거네. 아니 겨우 좋지 왜. 얘가 맞추면 얘가 맞추면 아 얘 못 맞추면 아 얘 못 맞추면 아 얘 못 맞추면 아 얘 못 맞추면 아 오케이. 맞히지 마. 맞히지 마. 맞히지 마. 맞히지 마. 문제 갑니다. 첫 번째 문제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비대는 원래 이것을 뜻하는 프랑스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백조 2번 조랑말 3번 불수 4번 계곡 정답. 몇 개 배팅 하실 건지. 4개 몇 7명 있습니까. 얘 틀리면 얘가 빠지는 거죠. 야 진짜 광수 옆에 안 있어서 다행이다. 나와라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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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수야. 광수야. 튀어나와 나와라. 튀어나와. 아 내 말에.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튀어나와. 오케이. 설마 아버지. 튀어. 오케이. 야 너 운 많이 좋아졌다. 너 운 많이 좋아졌다. 대박. 와 진짜 너무 감사하다. 빨리 안 지내줄, 빨리 안 지내줄, 빨리 안 지내줄, 빨리 안 지내줄, 빨리 안 지내줄. 무서워나 옆에서 이렇게만 있으래. 아 일단 어디서 빠지지지 마. 아 진짜 빠지지지 마.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자 날아갑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주시자. 저 오늘 좀 무섭군요. 맞을 수 있어 어쩌면 좀 하려고 지금 긴장할 수 있네. 다섯 개. 자 전섭이시 다섯 개 갑니다. 마음이 눌렀어. 자 열받을만 하봐. 아 너무 무서워 근데. 와 나 오랜만에 진짜로 열받을. 와 양굴나. 맞으면 우리 둘 날아가는 거야. 저 사실 일본 같거든요. 너 그거 경기에 백조 그림이 있어서 그러지. 상표야. 그거 싱크대야 싱크대. 왜냐면 기대가 약간 하얗게 이런 모양이잖아. 근데 약간 그 이렇게 동그란게 백조 이렇게 날개. 나도 그거 똑같이 생각했어. 그리고 프랑스. 발레. 백조의 우수. 그거 1번일까? 아 나 진짜 이렇게 무서워. 야 내가 내가 확실히 아는데 소민아 이거 분수야. 오우ции. 아 오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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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수. 오우. 오우. 아 누가 약해진거야? 열 깨요. 오! 올게요! 오! 진짜! 아! 아! 카리스도 됐는데? 우와 진짜! 약간 자신감 붙었나 보다 한 번 떨어지라고. 자 가자! 오! 오! 형님 오하자씨가 이렇게 보셨고 처음에. 야 정말로 웃으려 그냥. 왜? 어! 상담 왔어. 안녕. 안녕. 아! 오! 형님 정답을 모르니 어떻게 들어보니. 이렇게 불라반도 두 개 더 들어올 때가 보자. 불라반도 두 개 더 들어올 때가 보자. 저 여섯 개 하겠습니다. 구랑말 아니여 꼬리. 저 여섯 개 하겠습니다. 구랑말 아니여 꼬리. 아 감수. 감 잡았네. 안조라 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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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넌 왜 이러냐? 야 넌 때문에 매장을 어디서 짠다 그래? 어떻게 이래? 지겹다 지겨워. 오! 오! 잠깐만 소민이가 맞추면 양쪽으로 날아가는 거네요? 아 백조는 아니야 백조는 아니야. 백조 아니라고? 백조는 아니지. 너도 맞추는 거야. 전소민. 전소민 씨 정답은요? 이거 틀림은 뒤에 한 번 더 있는 거죠? 기대가 필요하겠네. 아 아 Punkt 하나씩 날라가기 싫다 마요. 정답은요? 1번 백조. 1번 백조. 1번 백조. 1번 백조. 정답은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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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者 일단 안줘. 맞다 맞다 맞다. 정답은 일단 안줘. 야 이 봐봐 이거 어떻게 백준이. 말이 되냐? 어떻게 백준이. 잘 들어왔다. 잘 들어왔다. 소민이 진짜 잘하네. 소민아 잘했다고 그래. 무조건 조랑말이에요. 무조건 조랑말이에요. 오케이. 다행이다. 잘 들어갔어. 여기부터 6개 뽑을거야. 자 하나. 계속 뽑아줄게. 지우 왔다. 멘토. 야 지우 왔다 왜 이래. 야 지우 왔다 왜 이래. 야 지우 왔다 왜 이래. 자 하여. 잘 들어왔다 잘 들어왔어. 나 플레옹이 말타고 다녔어요. 나 플레옹이 말타고 다녔어요. 나는 플라스사로들이 말좋아요. 너는 내가 맞히고 네가 날아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후에 형 내가 있어. 정답. 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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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정으로 올라가니까. 간장쇼. 갑갑.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스핑크스가 자신이 낸 수수께끼를 오이디프스가 풀자 취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1번 돌로 굳어버림, 2번 먼지가 되어버림, 3번 동물이 되어버림, 4번 절벽에서 뛰어내림 5개! 5개요 할게요! 하겠습니다 5개 할까요? 네 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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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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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야 근데 소민아 지금 마음을 비어 어제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마음을 편하게 꼬자 네가 계속 지는 거야 통! 통화도 시작했는데 네가 지금 지는 거야 오오! 통화도 시작해! 통화도 시작해! 오오! 통화도 시작해! 통화도 시작해! 마음을 반박범으로 이따! 3번째 편언자 너의 얘기했지 방수 형 옆에 앉아서 그래 소민아 아니면 니가 나한테 이거 주면 내가 대신 한번 해줄게 아 1등 해주는데 대신 한번 해줄게 아 1등 해주는데 오빠한테요? 이거 열 개나 주면. 야 나 아홉 개만 주면 돼가지고. 나 세 개. 세 개. 세 개. 다시 살아나? 잠깐만. 두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이걸로 사나가는 거야. 정성조절이 잘 안되네. 강제철이가 잘 날린다.